이겁니다. 하루에 엠블렘을 하나씩 하면 되겠는데? 하지만 여기에 가려면... 하지만 여기에 가려면 말을 좀 들어. 야, 카린이 삐졌잖아. 가린타 티켓을 손에 넣으면 가린타 배틀에 도전해보는게 또 좋다. 세모 버튼으로 도전하시는데 지금은 안할게요. 추루아리 공원으로 가자. 할아버지, 할머니. 그건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. 생사람을 바로 잡으세요. 착각한 모양입니다. 정말 궁금한게, 이런걸 내가 왜 해야돼? 헤헤. 하... 에지터블 스카이로 갑시다. 그래도 두시간만에 여기까지 왔네요. 빠른 전개야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, 해보겠다 이거지. 카미가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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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. 그래자. 카미가와라. 지지압와라. 사토다. 탐지압와라. 하하하. 이 기술은 무조건 멀리서 해야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되네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풀렸어 아 하필 이 타이밍이네 변신할 시간은 좀 주지 이 게임은 해피가 의미가 없어 야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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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나? 안맞았네 야 빨리 기모고자 와 기가 없어 미치겠네 기가 절라 쪼금 모인다 완전히 말리고 있어 야 누구한테 쓴거야 제발 나한테 쓰지마 야 야 야 야 아 잘하는데 아 기가 없어서 당황 안되네 둘 다 날 보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이때는 도망이 최선이다 아 기가 안모여 미치겠다 이걸 해도 안돼 이게 뭐야 뭐하세요 뭐하세요 하하 별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이게 뭐야 지금까지 제대로 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때려본 적이 없어요 오우여 쎈데 또 죽었어 야야 흰색인 써야죠 어딨냐 흰색인 아까우니까 써야지 아 맞았어 좋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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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공격하네 흫 졸라 좋다 저거 그냥 순간이동으로 잘라버려 멀리서 아 희여이 이 자식이 이게 아까부터 졸라 예받게 하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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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선임 모두만 되면 얘 도망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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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면 기가 없고 기가 있으면 방해 Samuel 에어펜스 방해하고 컴보 성공하려면 우리 편이 방해하고 한번 하기 진짜 힘들다 퀘스트가 완료되면 바로 왼쪽 사막에 슈퍼 스타맨 집 럭키맨의 친구입니다 슈퍼 스타맨의 집 우와 한번도 안걸렸어 지금까지 끝까지 이번 우레는 전개를 찾아달라 평범한 전개가 아니다 대길이었어 하긴 대길이니까 좀 아깝긴 하겠다 이거는 지금 못해요 이게 아마 대소산 안에 있을건데 대소산 안에 있을거야 왼쪽 메뉴 퀘스트 지금은 못갑니다 졸라 한쌈 할거같아 생긴게 양아지인데 이번에는 나이노가 되어있어요 높다나 봐 좋아 바라던 바야 바로 밑이군요 이럴때는 밑으로 가는것보다 위로 가는게 좋아요 이렇게 갈수있다는 사실 근데 위로가나 밑으로가나 비슷비슷한것 같은데 음 알라바스트 였네 스토리 스토리를 참 잘 만들었어 음 스토리 음 스토리를 참 잘 만들었어 이거 왜자꾸나옵니까 뭐야 맞아 또 맞췄어 또 맞췄어 지금 내가 할수있는일을 지금 내가 할수있는일을 와우 저거 얘넨 이것맞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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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두번만에 저렇게 됐어 두번만에 와 너무 쎄다 야 저스트웨이 저스트웨이 야 김덕기가 저스트웨이 던져요 자스트웨이 자스트웨이 그만해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먼거리로 해보자 이거지 나세웨이 오케이 와 유스케 너무 좋아 졸라쌤 네 모아서 쏘면 끝이야 좋아서 곧 내가 도와줄게 이걸로 말이야 불파워 레이덩 죽었구요 어디있어 이쪽인데 어디야 빨리 오세요 한 번 더 간다 한 번 더 간다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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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생 안되네 야 이 케찹을 나한테 뿌리다니 둘이 컴보 오졌다 듀얼 컴보 에? 이번판 꽤 잘했어 어이 할아버지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나 이겼어 할머니라는거 그거죠 스승 스승을 말하는거지 흠 좋아 다음이다 다음은 나무니말 흠 흠 좋아 다음이다 야 이걸 흠 왼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유스케 목소리가 바뀌었다고요? 내가 알고 있는 유스케 목소리랑 똑같은데 아닌가?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가기 전에 갈 곳이 있죠 옛날 목소리 맞을걸요? 나 이제 완전히 고수됐어 갑자기 나오는 것도 피해버립니다 여기 뭐지? 아 서브케이였죠 아라레세이아 여우씨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죠 목소리 듣는 김에 나의 상자입니다 나의 상자입니다 나의 상자입니다 나의 상자입니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건도 그대로가 얘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오 잘했어 그래 우리 멀리서 하자 멀리서 나의 상자입니다 으아 막았다 이리와 임마 야야야 쿠미가 쿠마가 와 뭐지? 나의 상자입니다 나의 상자입니다 야라레야 방금 전에 그 기술 그거 아닌가요? 저저저저저저저저 세세이아 야야야 콤보 좀 해보자 콤보를 못하게 하네 아니 니가 쓰면 안돼 안맞아 안맞아 그치? 쓰지마라 네 모든 힘을 여기다가 오케이 한방이요 모든 힘을 여기다가 오케이 한방이요 아 이거구나 우리 배는 뭐하믄까 지금 돌격해라 돌격 아니 둘 다 날 보고 있잖아 고나 한마리 처리하라고 그래 일대 한번 떠보자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썡울너미 와 왜이렇게 잘해 아 아 타이밍 봐 내가 때리는 순간때냐 와 아우, 이게 지르는데? 아, 너 도대체 왜 그래? 막고 있어도 안 때리고 내가 때리려고 하니까 때려 타이밍 개오지네 막고 있을 땐 절대 안 때려 와 아, 너무 잘한다 어, 이게 되네요? 세대 때리고 나서 날라간 다음에 또 맞출 수 있어 적들이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요 실버 코인을 얻었다 실버 코인을 얻었다 이번엔 모래마을 모래마을을 가려면 여기로 가는 게 좋죠 모래마을 가고 싶었죠 모래마을 가고 싶었을 땐 아, 맞다 으음 좋아 으음 좋아 음..네..그건 그렇네 그건 맞아 부탁을 들어주겠어? 할 수 밖에 없잖아 나한테 맡겨두면 안심이라니깐 이번 분위기 마지막 퀘스트야